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센야라고 생각할까요? 그럼요 물론이죠 현아 아가씨 꼭 한번 뵙고 아래 아래 몸말리는 아가씨 아래 아래 몸말리는 아가씨 아래 아래 몸말리는 아가씨 몸말리는 아가씨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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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다시오지에 헛티 아디에코 아래 아래 탄아카 부윤 무시 센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 세계의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비주얼이 뭘까 고민하다가 탄아카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가장 섹시하고 귀여운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완다시오지의 본尊就在台湾 에어센아나아리의 탄아카 지现神大巨蛋之後 又和 아디에코一起快閃西门丁 就問 탄아카 谁是指示No.1로? 세 번째는 일본의 롤랜드 2위는 에코상 No.1은 탄아카 역시 바틀러 세계에서 No.1 집사는 탄아카 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는 뭐야 아디 아따스 아 그분도 사실 제가 앞에만 보느라고 뒤를 못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춤을 춘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디 아 고맙습니다 아깐 아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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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습니다 여러가지 아팩 아 대만 아가씨들은 제가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조금 한번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어 좀 알아 좀 알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대만 아가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맞춰서 맞춰서 제가 그 맞는 서비스를 좀 해 드릴 집사로 수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01 빌딩 나라카 사진 찍고 잘자 아가씨 챌린지 하는 거 찍고 싶습니다 허거? 어저께 허거 먹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따라오고 먹었습니다 아래 아래 몸 말리는 아가씨 다나카 너무 환영해 줘 가지고 우선은 원래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긴장이 됐는데 올라 무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와주신 분들이 너무 크게 소리 질러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긴장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즐거웠습니다 100점 아 그럼요 물론이죠 현아 아가씨 꼭 한번 뵙고 현아 아가씨와 챌린지 잘자 아가씨 챌린지 하고 싶습니다 아 귀찮아 뵙고 현아 아가씨 아가씨